다리가 시원.. 남자들의 세계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 모니터 좀 해주세요 전혀 안들.. 보컬이 하나씩 들리고 있어서 우리는 아주 본인 목소리 듣는 적이 있다는 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요? 기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리가 시원하지 않은.. 아니 러닝클로의 힛태기일 힛태기일은.. 체내의 수증기를 수정시킨 신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신소재는 과학이죠? 양자역학 경험입니다 한가지를ptmbl.. 힛태기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